성수대교 분기점 지나갑니다. 왼쪽이 서울심이고요. 사스털도 구암에 가고 있습니다. 자료차는 금요일에 가고 있습니다. 손을 결코다살의 기소에 전섭을 침uss해서 구입할 것입니다. 오늘 bike에는 브랜드로 한시운 자동차에 다음 시에 오신 걸itas 이겟입니다. 그 발드로 다녀와 주에는 주가가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방금 전에 인천동 갔다 왔는데 간석동에 송도도 갔다 오고 예예 네네 예 아 어 예 예 예 예 예